아, 쏘리.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, 괜찮아요. 메인인데 나이가 좀 있어 보이네.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? 그거 다 보셨어요? 예. 그럼 제가 좀 가져갈게요. 아, 아니 그거 막 가져가고 그래도 되나? 내가 지금 팬이라서. 이 남자 좋아해요? 네? 간장 비빔밥 먹어봤어요? 이 사람이 만든 거요. 아니요. 불고기 잡채는요? 안 먹어봤는데요? 오케이. 이봐요. 근데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요? 뭐야?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. 기럭지만 쭉쭉 기러갖고. 네. 네. 네.